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A프로가 되겠구요 에코프로 아니에요 A프로에요 A프로 A프로가 되겠고 코드번호 262260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30일 10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A프로 오늘 조금 외국인 쪽에서 조금 물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음 거기에 따라서 호가창도 지금 한 3만 7200원 정도를 넘으면 한번 슈팅해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현재 조금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음 어떻게 보면 한번쯤 일을 내지 않을까 일을 내지 않을까 한번 보고 있거든요 어 깃발형으로 해가지고 깃발형을 넘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음 여기를 한번 쳐주면서 물량을 하는 빼오는 그런 느낌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 더 큰 매집이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어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시 한번 갈략하게 한번 사업 내용 짚어보시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A프로는 일단 1995년 5월에 설립이 돼가지고요 어 2차 전지 생산 장비를 만들고 있고 테스트 장비 등을 제작을 해가지고 어 점유율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인 LG화학과 삼성 SDI를 주 고객으로 하는 친환경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친환경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환경이 굉장히 요즘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기후가 올라가고 어 탄소가 또 많고 인해서 이런 온실 효과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 전체적으로 세계 글로벌이 기후가 올라가고 있다 기후가 올라감에 따라서 뭐 태풍 태풍 그리고 장마 홍수 지진 어 지구를 좀 아파 아파 아파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요인이 되고 있는데 어 이제 조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월달 해가지고 뭐 20일 정도인가 그때 이제 취임을 하면은 어 이런 친환경 전문 기업들이 아무리 못해도 좀 가장 큰 수혜를 많이 받을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리고 태양 풍력 이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 수혜를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조금 있습니다 어 뭐 사업 뭐 계어 보시면은 이제 에이프로 이제 주요 제품의 특징은 2차전지 후공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 고압 충방전기가 있는데 고온을 해가지고 고압으로 이렇게 딱 충전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간적인 그런 효율도 괜찮고 그리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 이런 오류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여기 고온 고압 충방전기 국내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한 제품으로 1차 충전시 사용하는 고옵 고압으로 포메이션을 통합하는 효율이 높은 충방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디게싱도 있죠 어 디게싱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 활성화 공정에서는 충방전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으로 생선된 가스를 제거하는 장치구요 어 장치의 안정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ir ocv랑 이제 사이클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배터리 수명 이나 요런 것들을 좀 재활용 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구요 어 일단 지금 매출 구조 및 성장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는 2차전지 후공정 관련 장비 외에도 전력 변환 장치 전기차형 충전기를 또 만들고 있어요 전기차형 충전기 어 전기차형 충전기 이제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점차적으로 매년 마다 좀 성장이 되게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프로는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이다 요렇게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어 시장 환경 성장성 장비 업체 수주가 계속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인 요런 것들을 내연 기관차를 좀 수요를 좀 잡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어 신규 사업으로는 연구개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구요 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성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구요 어 일단 lg 전자 쪽에서 조금 음 중장기 적인 수주 계획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도 이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과도 거래선 확대를 지금 계속해서 확대고 있어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는 매출 안정과 영업이 개선이 큰 폭으로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으 일단 음 a 프로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a 프로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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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나오는 아니 오늘도 그렇고 내일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시뮬레이션을 한번 얘기를 해 드린다고 한다면 어 조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45,000원대 까지는 45,000원대 까지는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면 상승을 해주면 좋겠다 상승을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어 시뮬레이션 44,000원 요렇게 요렇게 까지 해가지고 거래량이 조금 터져 주면서 여기 있는 물량을 한번 어 뺏어 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요 음 거기에 따라서 음 요렇게 한번 상승을 해준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는 뭐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요렇게 한번 뭐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요렇게 만들어 봤는데 음 일단 요거는 저의 이제 주관적인 그런 관점이고 음 일단 주주님들이 좀 수익을 많이 보시면 좋겠죠 제가 이때부터 방송을 올려드렸는데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라 무조건 매집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조금 힘들겠지만 좀 주가에 대한 반등이 조금 올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들 정부 정책들이 이제 밀려있던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는 한번 에이프로 한번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요번 한해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어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전동연 전력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에이피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에이피투자연구소를 치시면요 음 상단 링크에 저희 에이피투자연구소 링크가 보이거든요 음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에이피공식 유튜브 해가지고 주식 강의를 또 올려드리고 있구요 주식 강의 자료를 한번 얻어보고 싶으시면서 좀 고 공부를 한번 해보실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누르셔 가지고 뭐 다운받으실 거 다운받으시고 어 뭐 이런 기술적 지표나 보조지표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니깐요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요게 라이브의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쳐 보시면은 어 이쪽에 이제 저희 12월 28일 월요일 거 무료 추천 종목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 소장님께서 7시 30분부터 어 미국 시장 미국 시장 관련해 가지고 어 지수 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슈 그리고 무슨 어떤 그 시황이 정리했던 것들을 계속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주식 투자 하시면서 조금 이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들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으 너무 이제 큰 이제 돈을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이제 9시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파라텍 현재가 그리고 매수가 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차 목표가 손절가 를 말씀드리고 있구요 어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요렇게 뭐 5.35% 상승했습니다 압타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남겨 드리니깐요 어 상승했던 종목은 상승에 대비해서 목표카를 말씀을 드리고 어 갑자기 이제 하락 전환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뭐 대응 방법이라든지 어 매수 목표가 평균당 상승한가 낮추는 방법들에 따라서 전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수익 한번 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